당신 편태세요? 네 저 편태예요! 오빠! 역시 결혼할까? 좀 이상한 사람 없나? 아.. 좀 막.. 놀아이 같은 사람 없나요 진짜? 저.. 예.. 아.. 시차하면 오늘 안 하고요 경쟁해야 돼가지고 지금 딜러 배치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겐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딜러를 모르는 걸.. 아니 겐질이 봐줄 거면 모르겠는데 안 봐줄 거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뺐다 뺐다 들어가자마자 싸우고 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조박터지 너무 같이 하신다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방송 11일차 그리고 저게 보임? 아래로 내려간 거? 이래가지고 내가 힐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랑 약간 좀 목소리가 좀 비슷한데 어.. 힐 할 수 없는 포즈가인 전상이 목소리가 있지 않아? 피라닌 찐 피란가? 아니겠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 잠깐만 맞는 거 같은데? 까요? 어.. 잠시만 네? 어.. 그럼요 같이 할 수 있죠 혹시.. 네!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 11일차 트위치에서 11일차짜리 방송하고 있는 딸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통 9시 반에 켜서 1시 반까지 진행을 해요 당장 이겨 제가 겐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겐지 바로 갑니다 뽕겐지 갑시다 당신만의 아나 갑니다 당신만 바라볼게요 네.. 네.. 저만 바라봐주세요 네.. 갈게요 피라님이 말리는 거 같다고? 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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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진지스 소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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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위협 걸게 해드려야죠 100바퀸까지 어.. 아.. 아.. 나이스 군비 군비 군비스 잘 죽었는데?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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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라님 재웠어! 재웠어! 어.. 잘 왔어! 안 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 돼! 나 죽는다! 아뇨! 아뇨! 안 돼! 안 돼! 살아! 나.. 나를 죽다라는 당신이 살아! 나이스! 아 고마워요! 예.. 아우.. 멀요.. 네.. 언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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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 맞는 거 같다니.. 아니야.. 아 변태지에요? 저 변태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나를 변태 좋아해.. 아.. 아.. 당신 변태지에요? 네 저 변태에요! 변태라고? 역시 결혼하자! 제가.. 제가 구칭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네.. 네.. 뭐.. 뭐 가져오세요? 누나? 아 진짜 누나.. 주인님? 아.. 주.. 주인님! 여왕님도 괜찮고.. 여왕님.. 네 여왕님 제가.. 한 번.. 못할 것 같습니다.. 나 갑니다.. 아.. 아.. 제가 잘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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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저.. 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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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구.. 저.. 제 놀라거나 usar.. 아.. 저.. 남편ший.. 저거.. 나임.. candidates.. Sean.. 이겨야한다.. 여왕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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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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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먹어야 돼요? 거점에 하나? 어 예 거점에 누나 조심하세요 네 알겠어요 둔발놈이 둔발놈 어 둔발놈 잊었어 내가 거점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넣어요 아 걱정 안 할게요 누나 그러면? 응? 좋아 좋아 고분고분한 게 하지 마요 누나 아 제발 어우 저 둔발놈씩 했죠 진짜 누나 저 죽었어요 어디? 오른쪽에서 죽었어요 누나 오른쪽에 살려줄게 어디에 누워있어 당장 일어나요 네 오 기라님 호칭은 어떤 게 좋으세요? 뭐 자기야 여보야 이런 것도 착각인데 네? 저 호칭이에요 저요? 우기예요 우기 우기? 아 우가 나이스 패스님 해달라고요 야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저 저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사전에 무슨 주인님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경상도 측 돈만 힘들면 상남자가 뭐가 없다 그럼 알지 나도 경상도 살았는데 근데 제가 가면 어디까지야? 아 편안해 나 죽는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좀 좀 말 아 어 부활 누나 고마워요 아 이게 이메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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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쟁보다 덕밖에 많은 중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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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계속 살아 거점의 트레이서 오 되나?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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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동발론 다시 살아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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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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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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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피린대 와 나 진짜 캣밖에 없는데 안 돼 아 대 정말 빡세 아 혹시 도전을 미치셨나요? 도전 안 미치면 다시 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 아 미치죠? 방송 부캔데 여러분 그게 국룰 아닙니까? 그죠? 도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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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삐라님 그거 아세요? 네 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시라고요? 누나로 안 불러야겠네 아 그렇죠 동생이죠 그럼 제가 오빠라고 부를까요? 미치한 미치한 미치 그래 따따따야 오빠라고 부르렴 네 감사합니다 로범에도 루니 루니 션이 감사합니다 네 위라 오빠 어 그래 나 불렀니? 말투 뭔데 이게 너무 처음 만나는데 또대로 맞는 거 좋아한데 또대로 패는 걸 좋아한다고 해 또 부산 살아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역시 결혼할까? 아 난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결혼 나에게 좀 시간 좀 주겠니 난 그래도 좀 뭐 누구를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오빠 뭐 소리야? 난 목소리 남자 너무 좋아 아 진짜 아 재밌네 오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네 약간 뭐랄까 좀 네 오빠긴 한데 귀여운 동생 보는 느낌이랄까? 어 너무 귀여워 당연한 당연한 약간 내 스타일이야 아 내 스타일 또 맞아? 그래 어 그럼요 구독 눌렀어? 뽁 노을지 똑 넓 럭 하나 한 네가 네 네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